아 아 그래도 우우 일단 나랑 있으면 위험할 것 같으니까 저기 숨어있어 졸귀해졌는데 갔나? 확인해보자 미친 그거 내봐 괜찮아 위험해 가지마 없어? 없어? 아무것도 없는데? 왜 이제 울어줘요 짜증나게 넌 그냥 가있어 이 새끼는 내가 처리할게 네 알겠습니다 아 오염없는 새끼 우유만 어디에 있어 몰라요 지금 이렇게 들어오시는 범죄거든요 아 너 걔구나 PC방에서 우유만이랑 같이 사진 찍히네 사진이요? 그건 그렇다치고 우유만 어디에 있어? 우유만이 뭐예요? 우린 그런거 몰라요 아 그새 뭐 붙어있었다고 정의라도 둔거야? 나 있으면 이야기할텐데 좀 있으면 제약사람이 더 오거든 어쩔래? 네 진짜 말 안 할거야? 얘기하면 나랑 우령양금 드리는거 맞죠? 휴디야 저..저기 있어요 허영아 진작에 말할 것이지 응 이 방에 있다는거지? 아 그렇다니까요 아 이거 어떻게든 처리할테니까 너도 빨리 쓰네 알았지? 또다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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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ksen 이게 du